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짜농부 2024년 김장배추 재배계획! 올해 농사를 바탕으로 내년 계획을 짜요. 잊어버리지 않게 미리 메모해 두려고요. 잘못된 것 있으면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 2024년 8월 17일 토요일 밤만들기! 바디람을 25cm 이상으로 높게 만들기! 땅이 배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높게 하는 게 좋을 듯! 토양살충재랑 거름을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뿌리고 두둥 만들기! 그리고 미리 준비할 것은요? 무후 배추심을 이랑 주변으로 히카마를 5월 중순에 미리 심어놓기예요. 히카마 잎을 해충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해충방제용으로 무후 배추밭 주변으로 삥 둘러서 심으려 해요. 2024년 8월 24일 토요일 점자코스를 깔고 비닐멀칭하기! 점자코스를 비닐 안에 미리 깔아넣으니까 물주기 할 때 물구멍 생기지 않고 또한 배추 이파리가 상하지 않아 좋더라고요. 8월 25일 무후 씨뿌리기와 배추무종 심기 모종 심기 전 이랑에 물 살짝 뿌려주기 배추무종은 불암삼으로 120호기 심기 올해 심어보니까 불암삼호가 가장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간격은 작년에는 40에서 45cm 정도로 했는데 올해는 50cm 이상으로 넓게 벌려야겠어요. 무후는 3줄로 씨뿌리기로 2알씩 넣고 간격은 20cm 정도로 심기 다 심으면 물 충분히 뿌려주기 8월 31일 복합비료 살짝 주고 주변 잡초 제거하기 무배추에 물 흠뻑 주기 물관리하고 살충제를 약하게 뿌려주기 달팽이 기피제 주변에 뿌려주기 9월 7일 물 흠뻑 주고 살충제에 진딧물약 그리고 복합철분제 섞어서 뿌려주기 9월 14일 복합비료 살짝 주기 2차 농약 치기 살충제에 청벌레약, 진딧물약 그리고 복합철분제 섞어서 뿌려주기 달팽이 체크하고 약 주기 9월 21일 영양제 물에 섞어서 뿌려주기 수분 상태 체크하고 물 충분히 주기 9월 28일 복합비료 살짝 주기 3차 농약 치기 살충제에 청벌레약, 진딧물약 그리고 복합철분제 섞어서 뿌려주기 물음병 체크하기 10월 5일 진딧물약 약하게 그리고 복합철분제 섞어서 뿌려주기 10월 12일 복합비료 살짝 주기 5차 농약 치기 5차 농약 치기 해충 체크하여 청벌레약, 진딧물약 그리고 복합철분제 섞어서 뿌려주기 살충제는 해충 상태 보고 넣든 빼든 해야 돼요 10월 19일 진딧물약 복합철분제 뿌려주기 진딧물은 수확 전주까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10월 26일 복합비료 살짝만 주기 흙수분 상태 모아가며 물 주기 거의 막 빠지라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11월 2일 아무것도 안 하기 달팽이 체크하기 해충 진딧물 체크하기 11월 9일 우후 배추 뽑기 무청과 배추꽃잎은 실액이 널어놓기 남은 무후는 신문지에 싸서 땅속에 묻어놓은 항아리에 넣어놓기